최근 황영웅 가수님의 이름이 다시 한 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인기를 넘어서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길을 걷고 있으며, 그 여정은 그의 열정과 헌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황영웅 가수님이 음악을 위해 밤새 열심히 일하는 모습과 그가 보여주는 진정한 아티스트의 면모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 그 음악에 대한 열정 황영웅 가수님은 처음 음악의 세계에 발을 들였을 때부터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단순한 인기가 아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음악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위해 노력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작곡가로서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접하며 연구하고, 매일매일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작업실은 그의 창의력이 폭발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아티스트들이 한정된 시간 안에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는 반면, 황영웅은 완벽한 결과물을 위해 노력합니다. 2. 밤샘 작업의 일상 황영웅 가수님은 음악 작업에 몰두할 때 종종 밤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는 스튜디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이 원하는 음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특히, 그는 종종 혼자서 작업하며, 그 시간 동안 집중력을 극대화합니다. 이는 그의 음악이 얼마나 진정성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황영웅이 스튜디오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작업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음악에 대한 진정한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황영웅은 이러한 집중력을 발휘하며,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감동적인 곡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3. 동료들과의 협업 황영웅 가수님은 단순히 혼자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과의 협업을 통해 음악을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그는 다양한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색깔의 음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업은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주며, 그 과정에서 그는 서로의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반영하는 방법을 배워갑니다. 그의 동료들은 황영웅을 믿고, 함께 작업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그가 가진 열정과 진정성이 자신의 음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황영웅은 다른 아티스트들과 함께 작업할 때, 항상 겸손한 태도로 임하며, 서로의 의견을 소중히 여깁니다. 4. 음악에 대한 헌신 황영웅 가수님은 단순히 음악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주고자 합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이 청중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항상 고민하며, 그에 맞는 곡을 만드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음악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의 헌신은 음악에 대한 진정성에서도 드러납니다. 황영웅은 항상 자신이 만든 곡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아티스트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줍니다. 5. 팬들과의 소통 황영웅 가수님은 자신의 음악을 사랑해주는 팬들과의 소통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는 팬들이 보내주는 사랑과 응원이 자신의 음악적 여정에 큰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팬들과의 소통은 그에게 있어 음악을 만드는 데 중요한 영감을 주며, 그는 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황영웅은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 진정한 아티스트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는 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그들과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그의 음악에 더욱 깊이와 감동을 더해줍니다. 6. 끊임없는 자기 발전 황영웅 가수님은 끊임없는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배우고, 이를 자신의 음악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그는 음악적으로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악기 연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공부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의 음악적 깊이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황영웅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도전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은 그의 음악적 여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7. 앞으로의 계획 황영웅 가수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는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음악을 시도하며, 팬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의 열정과 헌신은 앞으로의 음악적 여정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는 또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영웅은 자신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고, 그들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감정적인 즐거움을 넘어, 사람들에게 진정한 힘이 될 것입니다. 8. 결론 황영웅 가수님은 음악을 위해 밤새 열심히 일하며, 열정과 헌신으로 진정한 아티스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의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황영웅 가수님이 보여줄 음악과 활약이 기대되며, 그의 여정에 많은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황영웅의 음악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안겨줄 것입니다. 9. 팬들의 열렬한 지지 황영웅 가수님은 그의 열정적인 음악과 진정성 있는 태도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가 만든 음악을 듣고, 그 속에서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이들은 황영웅의 음악이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으며, 그의 새로운 활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팬들은 황영웅의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그의 일상과 작업 과정을 지켜보며, 그의 음악적 성장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댓글과 메시지를 통해 응원과 사랑을 표현하며, 때로는 직접 팬미팅이나 콘서트에 참석해 그를 직접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소통은 황영웅에게 큰 힘이 됩니다. 10. 음악적 영감의 원천 황영웅 가수님은 음악에 대한 영감을 다양한 곳에서 얻습니다. 그는 자연, 사람들의 이야기를 비롯해 일상의 작은 순간들까지도 소중히 여깁니다. 이러한 영감은 그의 곡에 고스란히 담기며, 청중들에게 더 큰 감동을 전달합니다. 또한, 그는 다른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듣고, 그들에게서 배우는 것을 즐깁니다. 특히,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접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이를 자신의 스타일로 변형하는 과정은, 그의 음악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11. 사회적 책임과 메시지 황영웅은 음악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는 자주 자선 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팬들과 함께 진행하는 기부 행사나 자선 콘서트는 그의 따뜻한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